제발 나 이제 좋단 말이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이제 부터야. 이제부터. 제발 부탁해. 나 더 이뻐질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내가 막개명 때 상대방이 돈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제가 돈이 그냥 남자인거예요. 남자를 엄청 우월한 남자와 열등한 남자를 엄청 나눠서 열등한 남자는 완전 개무시해 버리고 우월한 남자는 또 제가 막 사랑받는 게 너무 부럽적이니까 막 무서워하고 그런 걸 봤어요. 엄청 버림받은 애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야? 그게 왜 문제야? 돈에 뭔가 어쨌든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없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걸 얘기하지. 돈을 남자로 보는 건 문제가 없는 거지. 그건 네 무의식이잖아. 사람의 무의식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갖다가 문제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현실에서 네가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지. 그걸 문제로 인식하는 놈이 누구냐면 돈이 있고 싶으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그렇지? 돈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돈이 안 오는 거야. 자, 네가 돈이야. 내가 너의 집착을 표현해 볼게. 네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있네. 꼭 있어야 되네. 벌써 문제 있다고 하는 놈이 돈이 집착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허용한 상태. 사랑의 상태에서는 그렇지. 문제로 인식 안 되거든. 그렇지? 네 집착이 돈을 못 오게 하는 거야. 내가 네 집착이야.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행복하게 해줄게. 진짜. 진짜. 눈이 번들번들하면서 네 집착 받아서 지금 했잖아. 내가 너는. 네 집착이야. 이거 보니까 어때? 네 돈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라. 이 마음 공부할 때 아기들이 잘해. 아기들은 기똥차. 아기들 공부시키잖아. 아마 기적이 빵빵빵 맨날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아기들 동화책을 보면 거기에 보면 나비도 마음이고 나비도 말을 하고 이런 의자도 말하고 돈도 말하고 막 이러지. 입 그려지고. 그게 진짜 마음 세상이거든. 다 생명체야. 돈도 마음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웃기는 게 너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게 네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돈 벌려고 이 집착이 가서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상태로. 어떤 남자가 너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럼 어때야 돼? 네가 좋아하는 남자가 돼. 딱 멋있고. 쟤는 돈도 있고. 좋은 차 타고 와서 이서 씨 이래야 되는데 그냥 똥도 묶고 드러운데. 이서야! 이서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싫지? 돈도 똑같아요. 돈이나 사랑이나 어떤 것도 자기가 자격을 갖춰야 돼.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격이란 뭐야. 마음가짐인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갖겠다고. 이 집착 때문에 돈이 거부감이 올라와. 돈도 다 생명체. 거부감 올라오는데 가겠냐고. 사람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마음이야. 정치도 마음이라. 요새 내가 미대한 이슈 하잖아. 그것처럼. 그 니 집착을 알아차려야 돼. 그 집착이 되게 되게 거부감도 올라오지만 무서워. 조금 더 지나면. 그치? 무섭기도 했지? 그럼 넌 가겠냐고. 거부감 들고 무서워 죽겠는데. 그런 상태라고. 그걸 알아차려. 니 집착 보는 거부감과 두려움. 그걸 알아차려야 돼. 아빠를 보면서도 그 거부감이 많이 올라왔을 거야. 그러면 아빠의 모습 속에 니 집착을 보여주니까 거부감이 올라온 거야. 넌 집착을 보고 거부감이 올라와. 아빠는 어떤 집착일까? 니가 어떨 때 거부감이 올라와? 아빠한테. 아빠가 자기가 맞다고 할 때. 그리고 애기짓 할 때. 애기짓 하는 게 수칫도 할 때. 그거 뭐냐면. 자기가 맞다고 할 때. 내 뜻대로 하려는 거지. 집착하는 가이잖아. 개집착이잖아. 애기짓 할 때. 애기가 주로 하는 짓이 뭐야. 어떻게 애기짓어? 한번 해봐. 아빠가 어떻게 애기짓 했어? 엄마가 뭐 이렇게. 나는? 나는 왜 안 줘? 내 거는? 응. 여기 집착이잖아. 내 거는? 나도 줘. 응. 어 귀엽네. 귀엽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엄청 거부감이 들어. 그렇지? 그게 뭐야? 니 집착을 보여줘. 너는 그거에 대해 거부감이 드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내 집착이 아니야. 근데 그 거부감을 올리는 놈이 누구냐면 니 집착이야 지금. 돈이 안 온다고 하면서 하는 집착. 그 집착이 너라고 인정이 돼야 돈이 와. 그 집착이 내려가서. 너는 집착과 하나 돼서 집착도 몰라. 아예. 너무 하나 돼서. 그러니까 돈은 괴로워. 니가 돈한테 마음을 쓰면 제발 와. 응? 아빠의 한 100배를 쓰거든. 그러니까 거부감 들지. 니가 아빠 보고 느꼈던 걸 돈이 느끼는 거야. 절대 아우 쟤한테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집착을 알아차려야 돼. 너라고. 알아차린 거는 언제 알아차린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게 인정이 되냐면 아빠. 그런 아빠를 보고도 귀여워야 돼. 집착이 허용이 되면 남의 집착 보고도 어때? 아유 우리 아빠 귀엽네. 알았어. 여기 있어 아빠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우 뭐야. 이건 너. 뭐야 하는 걔가 똑같은 집착이야. 알아들어. 그거 니 집착 보는 두려움 가해자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집착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너.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너 쓸 수 있어? 안 쓰잖아. 안 쓰잖아. 너 연애하니? 연애해. 하고 싶어요. 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라고? 누가 얘기했어? 넌 하지마. 절대 하지마. 정말. 관념에 따라 다른 거야. 해도 될 사람 거야. 얘는 필요해. 차일 때 어떻게 했어? 그때가 중요한 거야. 잘했네. 차일 때 어떻게 했냐고. 차일 때. 알겠다. 그때 문제지. 니가 더 매달리고 집착을 써 써야 될 때 안 쓰는 거야. 니가 약자의 집착은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굴욕감이 느껴져서 버렸잖아. 너 그럼 평생 돈이 안 와. 다시 사귀어. 그런 다음에 널 참여. 시킨 적이 없어요. 사귀라고. 친구한테. 아니 그러니까 새로 사귀어. 그런 다음에 걔가 널 찰 거야.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집착이 있으면 돈만 싫어하는 게 아니야. 같이 있으면 짜증나. 괴롭고. 아빠 싫지. 내 아빠데도. 나를 놔줬어. 내 부모야. 그네데도 싫어. 그러면 남이. 남이 그런 남자 있으면 옆에나 가겠냐. 니가. 싫잖아. 똑같아. 니 집착이 세기 때문에. 너는 아빠랑 다르다고 하지만 똑같아. 그래서 나는 표현을 안 할 뿐이야. 아빠는 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되는 거고. 너는 두려워서. 아니야. 하지만 온몸에서 나가지. 그 에너지가. 너를 보고 있으면 거부감이 올라오면서. 재밋대가리 드럽게 없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우. 진짜 싫어. 이러면서. 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 니가 그때 집착을 쓰는 거야. 어차피. 헤어져도 그만인 사람이고. 만나면 좋고 하니까. 굴욕감을 딱 느끼면서. 굴욕감 때문에 니가 그 약자에 집착을 안 쓴 거야. 제발 버리지 말라고. 쫓아다녀 한동안. 알아들어. 그래서 써봐. 그때 엄청 두려움을 할 거야. 뭐냐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엄청 올라오는데. 어차피 본인 받은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수치주면 그걸 당해야 돼. 그때 니 애고가 죽어. 현실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고 돈도 안 드는 방법. 근데 와서 나한테 너 돈 많아? 힐세에 두 시간. 힐세에 이거 세뇌번호 받아야 되는 빙이야. 이거 뽑으려면. 뱃속에. 그 현실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해. 단 후폭풍이 올 거라고 미리 예고해줘. 그거를 버텨. 후폭풍이 딱 오면 막 개명으로 켜와서 막 풀고 울고 막 청산해. 그런 다음에 가서 또 해. 그런 다음에 니가 그 집착을 써서 막 쫓아다니고 수치당하고 딱 이러잖아. 그러면 갑자기 너의 집착이 인식이 되면서 아빠와 내가 똑같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처음에는 가시구르다가 막 집착하거든. 좀 지나면 진짜 올라와. 절대. 절대 나 사랑해야 돼. 하면서 절대 안 놔주고 싶고 뺏고 싶은 집착이 올라오게 돼 있어. 그리고 그걸 보면 두려움도 올라와. 니가 알아차리게 돼. 알겠어? 아빠랑 바람 거의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기는 하거든. 근데 니가 안 쓰잖아. 죽어도. 써야 얘가 죽는데. 봐. 애고는 항상 내가 살 곳으로 갈까? 죽을 곳으로 갈까? 살 곳. 그러니까 굴욕감이 딱 올라오니까 굴욕감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가 약자로 느껴지면서 집착이 올라왔다는 얘기야. 약자가 집착하거든. 헤어지기 싫고 더 만났으면 좋겠고 더 의지하고 싶은 애기마음 올라왔는데 그게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버리면서 이 마음을 인정 안 해준 거야. 이 마음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냥. 제발 나 이제 좋단 말이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우리는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제발 부탁해. 나 더 이뻐질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니가. 딱 쓰고 나면 그날 밤에 개수치가 올라오면서 손발이 오글거리고 남이 알까봐 두렵고 알고 쓰는데도 그렇게 올라와. 알아들어? 그러면서 그게 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이제 딴 남자를 만나. 아니면 그 남자한테 다시 해도 돼. 대쉬. 그래도 되지. 어.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한번 어차피 그래. 베리몸 하고 이렇게 써. 그래서 죽는 쪽으로 가야 돼요. 봐봐.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공부가 돼. 이게 너무 지독해서 이게 아무리 세션을 해도 그래. 집착이라고 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현실에서 해버리면 그냥 빡 와. 너무 그렇다고 생각해봐. 죽게 하겠냐. 그치? 그때 혜란님이 고백하라고 해서 고백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매달렸어야지. 아이고 내 이런 바보 같은 일. 제가 매달려서 몇 번 연락해서 만났는데 그 맘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가 네 집착을 안 보니까 그런 거야. 써버려. 써버리면 네 집착을 보게 돼. 그러면서 그 집착 비인가 죽게 되면 그때는 진짜 남자들이 널 좋아하게 되고 돈도 오게 되고 이런 여자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 해. 그냥은 절대 공짜가 없어. 이 공부는. 당해야 돼. 그래서 아픔과 두려움과 이게 막 불욕감과 죽고 싶고 이 마음이 나가줘야 되는 거지. 그냥 뭐 편안하게 무슨 안 되는 거야. 하다못해 힐세 받는 게 제일 편한 거거든. 근데 힐세 받을 때도 어때? 다 토하고 막 아파갖고 막 이러고 끙끙거리고 이 지경이라고. 그리고 힐세는 돈 많아? 어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돈 오고 싶어. 돈 안 와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게 안 해. 한 번 해 봐. 알아들어? 그거 써봐. 쓸 때 구룩감 일단 나갈 것이고 네가 구룩감 안 보려고 하잖아. 자꾸. 구룩감 느낄 것이고 그다음에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 느낄 것이고. 그치? 그리고 네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걸 볼 것이고 그거 보는 두려움 느낄 것이고. 맞게 말했을 때 남자한테 완전 그냥 다 해달라는. 여자 올라왔지? 네. 엄청 그냥 네가 다 해. 나 진짜 내 똥기 잡기까지 네가 다 가. 그렇지. 그런 게 엄청. 그러니까. 인간은 다 신인 거다. 남자들이 모르는 거 같지만 다 알고 있는 거야. 부담스러워. 그렇지. 남자가 엄청 부담스러워. 얘가 걔 집착을 보면. 근데 그거는 머리로. 머리로는 모르지. 그 남자도 막 머리로는 모르고 이러는 거야. 그냥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차이는 모르고 알고가 아니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한 쪽으로 가. 안 해야 될 짓 하고. 근데 나는 알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죽여라. 이렇게 쓰는 거야. 너는 속아갖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거고. 그 집착빙이 가는 남자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움이 느껴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모르고 일반인들은 이 여자랑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집착이 죽어야 되는데. 자 빙의 애고가 죽을 때 행복할까요? 엄청 아프겠지. 사람 죽을 때 어때? 너무 아프고. 얼마나 오죽하면 죽겠어?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두렵고. 엄청 무섭겠지. 그치? 그걸 느껴줘야지. 걔가 그때 그러면서 죽는 거야. 알아들어? 근데 애고의 이 목숨을 끊을 때는 한 5분이면 돼. 이렇게 목매달고 죽을 때. 그치? 근데 이 빙의가 죽을 때는 몇 달 걸리는 수도 있고 짧으면 며칠이지만 몇 달. 나 같은 경우에 몇 년. 이렇게 죽인 빙의도 있거든. 정말. 그러니까 그게 죽을 때 그 아픔을 겪을 각오를 해야 돼. 근데 그걸 볼 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안 하겠어. 안 하면 안 나가. 안 나가면 안 바뀌어. 그럼 이런 상담을 왜 해? 힘들게. 너도 돈 내고 바뀌려고 하는 거고. 나도 힘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 왜 해줘.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음 공부는 실천적인 거야. 이빨을 딱 물고 할 수 있어야 돼. 알아듣나?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 되는 거야. 그걸 하고 또 묻는 거지. 혜라TV 같은데 내가 해주잖아. 그럼 혜라님 이런데. 그러면 내가 보고 청산 내가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해라. 또는 이제 네가 그게 완전히 나가면 내려가잖아. 집착이? 그럼 갑자기 남자 쪽에서 너한테 그 포감을 느껴. 그럼 이서 씨 사귀어볼까? 이렇게 덤벼들 거야. 그때 내가 또 이제 사귀지 마라. 이럴 거야. 그럼 그때 한 번 더 죽는 거지. 집착이. 이러면서 그걸 죽여야 돼. 완벽하게. 알겠어? 근데 그게 되게 세. 네가. 알지? 아빠 보면 알지? 그러니까 아빠가 집착 애고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아팠는지 너 봤어? 못 봤어? 봤지? 너도 똑같은 수순이야. 네 뜻대로 하나도 안 될 거야. 그 집착이. 집착보는 그 두려움과 아픔과 가해자로 들어가는데 그냥 순순히 안 들어가니까 소금 먹고 수행하고 막 이러면서 힐세도 받고 하지만 더 직접적인 방법은 훅 들어가 주는 거야. 일단 들어가서 올라온 다음에는 그게 딱 올라왔어. 그렇지? 그럼 예전에는 올라올까 봐 무서웠을까? 올라오면 이거 처리하는 걸 모르잖아. 그렇지? 지금은 올라오면 그 빙이 올라오면 어때? 경체말로 태워. 그럼 빠른 속도로 그걸 치유할 수가 있는 거야. 막 풀고 하면서. 그렇지? 힐세 짧은 거 밟아도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훅 빠진다고. 그런데 이걸 끌어올려서 버리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도 힘들고. 그렇지? 그 상황에서 그러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네가 용감해져. 막 들이밀어. 집착으로. 지금은 집착을 개뿔도 못 써. 남자한테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막 밀어장할 수 있는 사람. 일적인 측면에서도 그래. 대회 같은 때도 막 네 작품도 내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도 하고 용감해지는 거야. 네가. 멋진 여자가 되는 거라고. 아빠가 그 집착을 제대로 못 써서 인생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집착이 나쁜 게 아니라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야. 하도 수치 줘서. 써서 올려야 돼. 그래서 그 가해자 집착을 수치 주는 가해자랑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거부하는 가해자. 전부 청산해야 되는 거야. 그게 가장 직격적인 방법이지. 즉각적인 방법. 너 어제 섹션 봤냐? 그 아기는 이혼 한 번 하면 모든 게 다 클리어돼. 다 올라올 거야. 죽음의 공포가. 그걸 못하잖아. 이상하지 않아? 한 번 이혼 소리 도전 찍었다 재결합하면 되는데. 그 서류 한 장이 뭐라고. 왜 서류 한 장이 무섭고 이혼이 무서운 게 아니야. 그걸 딱 했을 때 그 다음에 올라올 이 마음을 알아. 이미 내가 어떤 놈이 올라오지.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너도 똑같아. 집착하고 나서 너한테 올라올 그 굴욕감과 그 두려움과 아픔과 그 사람이 나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이 모욕감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마음을 보기 싫은 거야. 수치가 제일 무섭잖아. 그치? 근데 그걸 느끼고 올라와서 느끼고 그게 나가야 치유되는 거야. 그때 걔가 죽는 거야. 집착빈이가. 알아듣나? 이서야. 하겠나? 해봐. 해봐. 이거 얼마나 되게 무섭지만 되게 안전한 방법이야. 나는 안전한 방법을 많이 망가리켜줘. 안전하잖아. 네가 뭐 돈을 잃고 엄청나게 가산 탕진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막 누구를 때리라는 것도 아니고 위에 대고 몸이 다칠 일도 없고. 그치? 그렇잖아. 안전한 거야. 알겠어? 그리고 너는 그게 거부감이 심하니까 그쪽에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너는 훅 올라올 거야. 벌써. 점잖게 거절해도 올라오잖아. 점잖게 거절해도. 점잖게 거절해도 이렇게 굴욕감이 올라오잖아. 근데 네가 집착을 막 쓰면서 달려들면 점점 모질게 거절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때 막 진짜 막 수치와 굴욕감과 두려움과 아픔이 막 이미 허리가 아프네 너 두려움이 올라오네. 너무 두려울 거야. 그치? 그게 네 집착 보는 두려움이야. 네 집착 쓰고 나서 두려움. 그치? 그래서 걔가 죽어야 돼. 그러면 돈이 죽고 나면 자기는 죽었는지도 몰라. 빙이가. 근데 그냥 돈이 들어오고 그냥 사랑받고 내 뜻대로 조금씩 풀려. 그러면 난 죽은 거야. 이 마음껏 희한한 게 죽고. 그러니까 죽어갈 때는 막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너무 괴롭고 뭐가 공부가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꼭 있잖아. 공부되고 있을 때 나한테 와서 그래. 하나님 나 이상해. 너무 괴롭기만 하고 죽고 싶고 공부 안 되는 거야. 죽어갈 때 빙이가 죽어갈 때 괴로운 거야. 되고 있는 거야. 근데 해맑은 얼굴은. 어, 이런 요새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저거 저거 또 정신 승리하고. 좀 이따 아파지는 거지. 집착 올라오고 자신감 우월이 올라와서 빙이가 뜨고 이런 거야. 못 알아차린 거야. 공부될 때는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공부되는 거거든. 사실 다시 만나자고 그랬는데 또 점장께 거절하면 제가 집착을 써가지고 다시 계속 만나자고 조르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계속 만나라는 얘기지. 계속 집착을 쓰면서. 안 만나지겠네. 다른 데 있어서. 아니, 매달려야지. 계속 매달리고 계속 전화하고. 내가 잘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네가 정말 모욕적이고 너무 두렵고 아프고 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오고 너무 힘들게 빙이가 빡 올라올 때가 있어. 그때 끊으면 돼. 그때 연락 안 하면 이미 너무 올라와 있어서 그때 죽어가는 거거든. 그 빙이가 완전 지금은 절대 안 올라오라. 네 집착을 거부하니까 걔를 안 쓰려고 이렇게 딱 밟고 있잖아. 걔를 써가지고 올리란 말이야. 그 사람한테 모욕당하고 막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 듣고 해서 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연락할 필요가 뭐 있어? 내 목적 달성이 끝났는데 올라왔잖아. 그다음에 영채마을로 오는 거야. 풀어내기 막 하고 울고 막 진짜 같아. 근데 너 지금 내가 말해줘서 그 여자가 내가 일부러 해서 올린 여자면 내가 일부러 올렸으니까 뭐 이럴 것 같지? 아니야. 진짜 올라오면 있잖아. 이게 진짜야 얘. 얘 진짜 버림받고 너무 수치스럽고 확 죽고 싶고 막 자살충동 올라오고 막 이래. 진짜가 올라오는 거지. 가짠데 이제 그래도 네가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경고를 했으니까. 이게 가짜구나 알아. 근데 혼자 청산하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소금 먹고 빨리 영채마을로 와서 풀고 하면 이게 빨리 훅 내려가면서 얘가 죽는다고. 알아들어? 그게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두세 번 해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강도를 봐서 많이 올라서 탁 죽으면 되게 좋아져. 좋아진 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바뀌어요. 조금씩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야. 네가 아빠를 볼 때 마음도 편안해져. 그리고 아빠가 귀여워 보여. 집착을 인정한 사람은 집착을 보면 귀여워 보이지. 절대로. 그래도 예성보다 처음에 수행했을 때보다 아빠가 오는 게 덜 불편해서. 덜. 덜 부딪지.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수행을 해서 그나마 집착이 조금 인정이 된 거야. 그런데 아직 부족하잖아. 네가 동네 사랑도 받고 싶잖아. 집착을 더 죽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모자라잖아. 그러면 팍 울리는 직격적인 방법이야 이게. 알겠지? 이서야. 해보자잉. 시이서 화이팅. 화이팅! 알ąć. 알we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